아, 이 옷방에서 주무신 거네. 주변에 옷걸이, 아 맞네요. 이 드레스룸 뭐 옷방인가? 내 방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따로 주무신다고요? 네, 그렇죠. 한참 됐어요. 아, 감방 손 짓게 됐고. 근데 되게 좀 오래 걸리시네요. 모든 게 좀 동작이 약간 나무늘보 같이 좀 느리신 느낌인데요. 아유, 일어나셨으니까. 아유, 잘 잤다. 걸음걸이도 굉장히 느리신데? 저희 뭐 화면으로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나 맞아요. 아, 영상 속도 조절한 줄 알았어요. 나 맞아요. 나 맞아요, 이거? 되게, 되게 느릿느릿하시다. 아까 김하 씨가 제대로 얘기했는데요. 나무늘보. 예, 예. 어, 예전에 크리스타맘 신비의 세계에서 다 왔던. 이게 맞습니다. 아, 어디서 왔나 했어요. 저렇게 다가오면 안 해보니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발소리도 안 나서. 아, 저거. 다 장 다 왔어. 다 왔어? 저거 뭐예요? 미숫가루와 콩가루? 우유? 선식 같은 건가? 뭐, 콩가루? 뭐지? 청국장 가루는 이제 먹게 된 동기가 옛날에 주택사를 할 때 그때 이제 슈퍼 구멍 가게라고 그러지? 거기 배가 이렇게 나온 주인분이 계신데 한 1년 지나서 가지고 배가 싹 없어졌어. 왜 이러니까 비법을 가르쳐주겠대. 그래서 청국장 가루로 그렇게 계속 먹었대요. 그래서 아, 이게 청국장 가루가 이게 발효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냥 먹었죠. 청국장 가루. 청국장 가루 챙겨 먹어야겠는데요. 예, 그분의 비법을 전수 받으셨군요. 진짜 빠질 테니까 그렇게. 아, 그래요? 효과를 보셨어요? 난리 나겠는데요, 청국장 가루. 이따 먹어야지. 오, 지금 먹어야지. 아, 지금 먹어? 자.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하는 일이 이것밖에 더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 이거. 들기름 이번에 사와 차 온 거. 바다 먹었고. 완전 늙은이 같으네. 왜 저래. 네. 저거 보니까 더 하네. 들기름? 네, 들기름. 새 거라서 또 이제. 언제 뜯어요? 사실 남자들이 저거 뜯는 거 제일 힘들어합니다. 아, 저거 어려워요. 한 번에 반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잘못하면 손톱도 부러지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섣불리 할 게 못 되죠. 아직 감각이 다 안 돌아오셨나 봐요, 손에. 네, 감각이 아직 안 돌아오셨나 봐요. 잠에서 깨서. 힘이 아직. 아기 힘이 아직 안 돼요. 손점도 안 맞고. 이게 아직 안 되는 거죠. 특히 어렸을 때 우리 일어나면 손에. 아기 힘이 그냥. 아이, 꽃이 더. 우와. 계란? 달걀 하나 아까 왔어요. 들기름? 왜 이렇게 웃기지? 저 뭐 하시는 거예요? 직접 뭘 제조를 하시나? 노른자만? 오히려 반대네요. 노른자를 건드리지 않고. 들기름. 그것도 뭐 인증된 건 아닌데. 이건 진짜 민간요법. 선배 한 분이 그렇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어서 자기는 이렇게 피부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 같아서 그냥 먹는 거예요. 피부가 좋아져요. 가수시니까 목에 좋으라고 드시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거 먹을 때 제가 강은영 선생님의 표정을 살짝 봤는데 약간 비웃음인지 아니면 이게 잘하고 계신 웃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겸 점심. 항상 같이 드세요 이렇게? 네 항상 그렇게 먹고 있어요. 쉬는 날에는? 뭐 쉬든 뭐 일하든 간에.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 좋아요. 너무 좋죠. 맛있는데. 짜지? 자? 뗄 거야. 어 그러게. 엄마 요즘에 간을 잘 못하고. 나도 간을 잘 못하고. 나도 짠 거 알았구만. 빨리 비벼 얼른 비벼 먹으라 그러잖아 선생님이. 엄마 비벼 먹으래? 그럼. 왜? 병원 갔는데 아빠만 진짜 환자인 줄 알았다? 나는 진짜 중병이야 중병. 아우 진짜 빨개 차트가. 왜요? 수치가 이만큼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파래. 얼마 전에 건강검진 하셨는데 뭐가 안 좋게 나왔나 보죠?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혈관 못 자고 그러는데 좋은 건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거야. 큰일이 들어요. 나도 너. 몰라. 콜레스테롤이 높고. 또 지방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받아보니까 너무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영양을 골고루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나는. 막 다. 떡거리야? 떡거리야 떡거리. 그러니까 떡거리도 사실은 어떻게 조심해야 돼. 떡거리도. 응 조심해야 돼. 왜냐면 거기서 넘어가버리면. 그렇지. 약을 먹어야 돼 입장이잖아. 응. 뭐든지. 혈관이 건강해야 돼. 혈관이 튼튼해야 돼. 짜고 맵고 막. 그렇게 먹으면. 그건 맞아. 응. 그러면. 이 뇌경색이 오면 된다. 모든 게 다 안 좋아 사실은. 혈관이 튼튼하면은. 뇌야 이제 뭐 그런 것도. 뭐 뇌경색도 올릴수도 없고. 혈관이 진짜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응. 걱정되죠. 제일 걱정되는 게 혈관인 것 같아요. 내가 보면. 혈관은. 아마 물론 뭐 모든 게 다 몸에 다 소중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그래도 특히 혈관은. 이 좋아야. 혈관이 좋아야. 모든. 잠기고 뭐가 다. 원활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관에 대해서 좋은 거 있으면 막 먹어야 돼요. 막 먹어젖혀야 돼요. 그 기승전 혈관이었어. 너무 과하면 안 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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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끼리 외식. 외식하러. 어 이거 맛있겠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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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좀 더 작게 잘라줘. 더 작게? 고기 좀 먹어. 고기 좀 먹으라고들 해. 네 고기 좀 먹어. 고기 좀 먹어. 이렇게만 먹어봐 어? 아빠 완전 건강하지. 걔는 고기를 먹어보네. 아이고 저 고기가 별로더라고 나는. 저거 맛있보는 돼지갈비? 돼지갈비인데 저거. 근데 돼지갈비도 안 드시는. 아 근데 옛날에 술 먹을 땐 잘 먹었었어. 아 안주로. 술을 이제 딱 결별하고 나니까 고기가 좀 안 땡기더라고. 2002년도에 제가 이제 쓰러졌죠. 이제 쉽게 얘기해서 간경변이라고 그러잖아요. 간경변. 아 그때 술을 제가 많이 먹어서 식도 정맥이 이제 부어서 정맥이 부어서 이렇게 터지는 터져서 수가 찼다고 그러나. 배에 복수도 차셨었어요? 수가 이제 차서 입에도 안 돼요. 참 어렵게 제가 삶을 살아왔는데 제가 술을 또 먹으면 나이 된 배신인 것 같아요. 아 여기서 고맙먹으려는 게시가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더 먹었다고 하면 그렇게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 번 계기가 있기 때문에 술은 이제 아듀. 아듀.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3대가 박상에 둘러 앉아서 대화하면서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동명 네. 이윤준 선생님. 박상에. 네. 네. 반갑습니다. 이윤준 선생님 보시기에 이윤준 선생님의 이런 3대가 같이 생활하는 거 굉장히 정신적으로 좋지 않나요? 아 네. 되게 정말 그냥 봐도 딱 되게 흐뭇해 보이고 되게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보통 집에 고기 사진 걸려있는 고자리 대부분의 집은 가족 사진이 걸려있고 가족 사진이 걸려있고 맞습니다. 가군이요. 본인 사진만 걸려있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렇게 3대가 같이 살고 화목하게 살고 또 따님이 맨날 와주고 전체적으로 부럽습니다. 다풍한 가정은 참 부럽고 네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박익준 씨의 그 일상을 토대로 해서 네. 하나씩 진단과 처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야죠. 자. 뱃살을 빼려고 청국장 가루를 먹는 습관은요? 배가 이렇게 나온 주인분이 계신데 청국장 가루로 그렇게 한 1년 지나서 가면 배가 싹 없어졌어. 뱃살을 빼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청국장 가루가 발효식품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장 건강.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면역력을 좋게 해주고 배변 활동을 좋게 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근데 뱃살 빼는 데는 청국장 가루보다는 운동이 더 좋아요. 뱃살이랑 조금 무관하다. 장 건강. 아 그렇죠. 그래서 드시고 배가 편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 거죠. 괜찮은. 좋은 거네요. 아침에 또 드신 게 노른자에 들기름에 감식초 이거는 이제 피부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드셨는데 아까 강현영 선생님이 화면을 보시면서 살짝 미소를 졌는데 이게 비웃음인지 아니면 진짜로 잘하고 계셔서 웃은 건지가 약간 의문점이었습니다. 강현영 선생님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미소의 의미? 사실 계란은 완전식품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필수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근데 필수 아미노산이 피부에 있는 모발이나 피부의 겉에 케라틴을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 아미노산이 다 그 구성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피부과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들기름 사실 들기름도 비타민 F라는 리놀레산의 성분인데 들기름 같은 경우도 피부를 굉장히 윤택하게 해주고 결을 매끈하게 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습관이신 것 같습니다. 이야, 그거입니다. 와, 이거 와 진짜 졸려들었다. 이야, 졸려들었다. 칭찬 제대로 지금. 하나 건졌네. 하나 건졌네. 하나 건졌네, 이야. 네, 꾸준히. 진짜 피부가 반짝반짝하세요. 네. 네, 네, 네. 선생님 이 습관 중에서는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네. 고기를 의사 선생님이 많이 드시라고 하셨는데도 계속 거부를 하세요. 안 맥해요. 맛이 없어서 못 드시는 거예요?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소식을 하고 네. 아니 진짜 잘 안 맥히더라고, 의사하고 그 그 콜레스테롤 때문에 아까 이제 고기를 제한하는 습관은 고기를 제한하는 습관은 사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고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혈관 건강이 나빠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고기를 안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음식을 통해서 콜레스테롤도 있지만 간에서 생성되는 콜레스테롤이 더 중요해요. 그 콜레스테롤은 뭐냐? 포화지방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콜레스테롤 안 먹었다 하더라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 보면 혹시 내가 먹고 있는 음식 중에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들을 먹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살이 나이가 드시면 점점 찌게 되는데 그게 근육량이 늘어서 좋은 게 아니라 지방이 점점 쌓이기 때문에 이제 체중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고기 같은 걸 드시면서 들어오는 부수적인 영양소도 같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불균형이 저는 더 걱정이 됩니다. 아니 남들은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먹지 말라 그래서 문제인데 되게 그렇죠. 마음껏 드세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드셔야겠어요. 이제는 먹어야 되겠어요. 영상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지점이 사실 있거든요. 어떤 지점이냐 하면 사실 박일준 씨가 예전에는 알콜 중독 있었던 거로 보여져요. 실제로 알콜 중독 환자분들이 재발이 되게 잦으세요. 사실 끊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보통 의지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박일준 씨는 그걸 헤매셨다라는 거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건강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습관 1팀 씨 고맙습니다. 같은 일, 4팀 1팀이니까요. 이제 보셨어요. 바로 아이콘에 들어갔어요. 아이콘에 들어갔어요. 거동일 원장님 눈 맞춤 안 왔어요. 그럼 보시기에 오늘 쭉 지켜보셨는데 최악의 습관은 과연 뭡니까? 참견 닥터가 보시기에는. 아이콘의 골반이나 다리에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신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스트레칭이 좋다는 거지. 고기 같은 걸 드시면서 들어오는 부수적인 영양소도 같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가 많으셨는데 그중에 가장 안 좋았던 습관은요. 고기를 드시지 않는 거 고기를 드시지 않는 거 오후에 습관이 최악으로 꼽히네요. 지루와도 앞으로 좀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백질을 안 드시는 습관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백질을 안 드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근육 발달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혈당 있으시잖아요. 당뇨병 있으신데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성분이거든요. 특히나 저혈당이 생기게 되면 지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저혈당이니까 사탕을 먼저 드실 거잖아요. 그렇게 단 거를 먼저 드시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혈당이 굉장히 조절이 또 안 되게 됩니다. 결국 그게 또 문제가 되고요. 면역 기능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 지금 그렇게 특별하게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으시게 살고 계시는데 뭐 감기도 잘 걸리시고 남들보다 혹시 감기에 걸린 횟수도 많다 하면 면역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단백질은 이런 면역 기능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잘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입주 씨 오늘 나와서 쭉 한번 전문가들로부터 권진단을 받으시고 좋은 말씀 들으셨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사실 잘 왔다 싶고요. 보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운동 꼭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나가고 나면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입니다. 비수기 비수기 한번 가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올라오시면 확인되실게. 여러분 금방 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